모든 스포츠팬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투원이 가작한 플레이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삼진을 당했을 때 곱게 들어가기보다는 투수를 딱 노려보면서 분해하는 모습을 좀 보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선수가 너무 과도한 플레이를 하거나 감정조절을 못하게 되면 또 이것조차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스포츠춘추 박동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하주석 선수 얘기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저도 봤어요. 저도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심판에게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징계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KBO 상벌위에서 하주석 선수에게 출장 정지 10경기 그리고 제재금 300만 원. 여기다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에 징계를 내렸는데요. 어제 KBO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경기장 질서를 물러내겠다. 질서 물러내. 네 그래서 좀 경우에 선수 입장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만 야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징계가 나왔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출장 정지 10경기 벌금 300 중징계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상황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6일 대전 롯데전이었습니다. 8회 말에 하주석 선수가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났는데요. 헛스윙 3진이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는 걸 잘못 쳤어요. 그러면서 배틀을 강하게 바닥으로 내리쳤는데 사실 그 앞서서 바깥쪽의 낮은 공에 대해서 심판 스트라이크를 잡아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거든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됐는데 하주석 선수가 덕아웃으로 가면서 헬멧을 집어던지는데 그 헬멧이 벽에 맞고 코치에 맞았어요. 코치 머리에 맞았군요. 좀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또 하주석 선수가 욕을 하면서 KBO에서 징계를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3진 당했는데 조용히 아니면 웃으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은 좀 이게 화가 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바람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 어떤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주석 선수가 그날 그렇게 한 행동은 아마 팀이 연패에 계속 빠져있고. 계속 치니까. 네. 본인도 또 타격 부진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다 또 본인이 주장이잖아요. 주장이요. 주장. 또 무엇보다 심판 판정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었을 텐데 하주석 선수가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보통 우리팀 선수가 팬들이 보호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하주석 선수는 하나 팬들에게도 굉장히 혼났거든요. 그 이유가 그전에도 똑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했군요. 그렇죠. 방망이 내리치는 거. 그렇죠. 방망이 내리치고 또 모 OTT 방송에서 하주석 선수가 거칠게 배틀을 내리치거나 이런 행동이 방향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누적이 된 거죠. 본인 행동이. 누적이 된 거네요. 그냥 한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장면을 보여왔기 때문에 팬들로서 좀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장면이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해보면 별거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그 헬멧에 맞은 심판도 자기 팀 코치였고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을 거다. 메이저리그는 이런 항의 장면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서도 메이저리그에 직접 뛰었던 모 코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메이저리그도 넘지마다의 선이 있대요. 그게 뭐죠? 자기 팀 선수단을 향해서 뭔가를 집어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탄을 부러진 건 상관없이 우리 팀 선수나 지도자를 향해 집어던진 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넘은 건 사실이에요. 배트로 이렇게 밑에 치는 거 그거는 그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더 가우 들어가면서 뭘 우리한테 던지고 결국 던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을 넘었다는 거네요. 그랬죠. 아쉽습니다. 또 지금 키움 히로즈의 전병호 선수도 심판한테 항의했다가 벌금 50만 원 받았던 것 같거든요. KBO가 아마 심판한테 좀 불만하는 거는 거의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 스트라이크 존이 좀 넓어지면서 타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 이미 시즌 전부터 KBO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트라이크 존을 엄격하게 적용할 테니 타자들도 좀 따라달라. 그리고 만약에 배틀을 집어던지거나 심판에 요구를 하면 경고 없이 퇴장을 하겠다. 그런 원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저는 KBO 심판위원장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허훈 심판위원장이 이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시즌이 지나고 흘러갈수록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져요. 그냥 투수들 눈치 보는, 타자들 눈치 보는. 지금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화 생기면 중징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징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주석 선수 지금 팬들하고 또 구단에 사과를 좀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22일 충남 서산 한화이글스 2군 후년장에 커피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커피차가 등장했는데 이게 하주석 선수가 2군 선수를 위해서 커피차를 불러서 커피를 대접을 했는데 작은 현수막을 달아냈대요. 그런데 그 현수막 내용이 존경하는 야구팬, 야구계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합니다. 사죄합니다. 더 나은 모습을 야구장에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지금 반성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주석 선수를 중학생 때부터 봤어요. 저도 잘합니다. 아, 진짜 잘하시죠? 저도 잘하는데. 저도 하주석 선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선수가 된 게 굉장히 생겨갈 만큼 착한 선수였었는데 이번 기회로 예전에 하주석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선수인데요. 그럼요. 아마 팀의 어떤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화 이글스 팀 얘기인데요. 감독도 좀 말이 좀 있습니다. 수배로 감독이 19위인가요? NC 창원 원전 경기에서 자리를 비운 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 TV 중에도 있었던데 잠시 자리를 비웠었어요. 이해가 좀 안 되긴 한데요. 한화가 3대5로 뒤지던 8회 초 1사에 최재원 선수가 안태를 치고 나갔는데 최재원 선수가 발이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더블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빠른 대주자를 기용할 텐데 그런데 한화 벤치에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덕아웃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배로 감독이 없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중계를 해설하던 분이 감독 어디 갔냐. 야단을 치면서 야구계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일종의 직무육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수배로 감독 해명이 좀 나왔습니까? 네. 수배로 감독도 덕아웃에서 감독이 사라지면 직무육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불가피한 사정이 한 선수와 급하게 대화를 나눠야 됐다. 네. 한 선수 급하게.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수속 코치에게 다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속 타자들이 불발을 내면서 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외국인 감독들이 덕아웃 뒤에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눈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럭데 자이언트의 제리 로이스터 감독도 경기 중에 선수, 다른 선수를 안 보는 곳에서 그렇게 선수와 대화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오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 감독이니까. 지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분이 내국인 감독이었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선후배 관계가 범위 둘째 명계였기 때문에 감독을 비판하지 않는데 외국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난받았다고 보고 물론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로이스터 감독을 말씀드리지만 로이스터 감독도 비슷한 경우 때문에 용무험 경험이 있었어요.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어디로 사라졌냐. 그런데 제 경험상 내국인 감독들도 많이 사라져요. 그럼 어디 갔냐면 담배 피다 와요. 화장실 가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오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시즌 중간에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왔습니다. 라미레즈 선수인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데뷔전 치렀던 것 같던데요. 지난 화요일 LG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2.1이니 오피안타 4실점. 그런데 자책은 1점밖에 안 됐는데 수배로 감독은 수배의 도움이 있었으면 1실점을 막았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속 151km의 강속고도 괜찮았고 슬레더 체인지업도 좋았는데 이 선수가 한국 오기 전 마지막 등판이 5월 29일이었거든요. 일단 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적응만 하면 괜찮은 투구를 보여줄 것 같아요. 머리 좋을 것이다.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가 원래 그룹에서 정말 관심이 많은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이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해야 관심을 가질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투자가 적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야구장에 오는 월요일가들이 오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왔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구단이 불어올 만큼 진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쏟아졌는데 팀이 부지다하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는 매각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매각석.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화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모구를 위해서 관심을 보여주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춘추의 박동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